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꿀만리 찾아왔습니다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3의 티저 영상이 나왔었죠 여기서 또 엄청난 떡밥이 나와가지고 한동안 치클 치클 했었는데 저는 이제서야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혼스트롬프님의 파피 플레이 타임 영상 꿀잼 요청 출발합니다 뽀뽀 자 그 전에 먼저 파피 플레이 타임 챕터 3의 티저 영상부터 한번 보죠 시작하자마자 여기다 허기허기 쓰러져있고 그리고 반토막난 마미농레그 그리고 얘가 브로니였나? 오 기분 나쁘게 이쪽에 그리고 다른 인형들도 살짝씩 보이는 것 같애 건조버니도 있는 것 같고 허거필러도 있나? 그래요 이 대형 떡밥의 존재 아마 이 모든 sa태의 원융이지 않을까 이 마스크 정책 2023년 자 그럼 이어서 혼스트럼프님의 영상 갑니다 어? 이 장면은 챕터2 엔딩 장면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쓰러졌고 결국 탈출에 실패했었죠 아이들을 위한 지상 낙원 플레이 케어 보육원 하지만 이곳의 실체는 살아있는 아이들을 인형으로 바꾸는 잔악무도한 실험장소겠죠 플레이어 갈단을 가보고 있는데뇨 어어어 허기허기 터져버렸어 그리고 반토막 난 마미론 맥은 근데 저 반토막은 너가 내지 않았니? 거기에 공룡머리까지 그래 다 박살나있네 빨간 방독면 빨간 마스터 어? 챕터2에서 저를 구해줬었던 KCMH가 이번에도 구해주네요? 그 가까이 가지마 위험해 지지야 지지 건드리지마 만지는거 아니야 막 살아있는 마스크 그래서 파티가 몰래 빨간 마스크 저거 숨겨놓습니다 그거를 플레이어가 목격해버렸네 최신 E10 이걸로 나도 이제 인싸가 되는거야 허기야 내가 뭘 가져갔는지 한번 볼래? 하하 깜짝 놀랄거야 빠잔 야야야야 그 뭐야? 어디서 가져왔어? 이거 막 만지고 그러는거 아냐? 어어어 확실히 허기는 저 마스크의 정체를 대해서 알고 있나보네요 아니 왜? 자 비지오 봐봐 플레이 케어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영상이네요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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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빨간 마스크 쓴 박사가 애기들을 전부 다 인형으로 바꿔버렸네요 프로토타입이 저 빨간 마스크의 주인인가? Black man arena musical 인싸에 생각해 싱글 봉글하고 있었는데 글렀어 응 이리 스오 군 어이 어이 term 베이비농레그가 저 써 버렸어 으흥 중식간에 악마가 되어버린 베이비농레그 오오오 받아봐 오이 업 큰일날뻔했어 우리 참만다행이야 오 근데 마스크 아직 살아있어 자 다음은 플레이어에게 무려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고 합니다 쌍둥이 여동생 이야기 한번 보죠 근데 저 여동생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악마다 열쇠를 가져가라고 치지 말고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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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마 빌어먹을 동생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거야 어 허경이 화났다 와 인형이 살아 움직이잖아 도망쳐 어디갔어 더이상 뭘 찾는가 어쨌든 살았다 여기있지롱 이리와 어디야 내 여동생이야 그만 넘쳐 끝까지 아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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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 그 자체 살아있는 포항마 그 자체입니다 안되겠다 너 한입에 꿀꺽 해주마 허기야 나도 이제 참을만큼 참았다고 당장 일이네 저 녀석 내가 그냥 한입에 꿀꺽 해줄테니까 하지만 차비로운 이 허기허기 님이 모든걸 참고 있냐 하면서 없어서 확인 mark 지켜보겠습니다 조심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잠깐만 쌍둥이 여동생이 아냐? 아 이거 잠깐만 재목에 쌍둥이 여동생이라 되어있길래 진짜 그 남맨줄 알았는데 여자친구가봐 자 첫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플레이어와 그리고 분홍이의 만남 저 장면은 마미를 쏠기 전 끝 가위바윗쇼 잠깐만 저렇게 잔인한 짓을 하다니 잠깐만 저렇게 잔인한 짓을 하다니 제발 멈춰줘 나를 봐서라도 너무 귀엽잖아 첫눈에 반해버렸네 플레이어 그래 살색은 나쁜거야 살려주자 진짜 뭐야 아팠는데 풀려났네 내가 말했잖아 풀어주지 말자고 했지 되게 위험한 녀석이라고 마미농래그 자 이거나 받아라 잡 오 잡혀간다 분홍아 안돼 어떻게 돼 구해줘야지 거기에 어어 갈린줄 알고 프로토타입 손이 나오네 분홍아 걱정마 내가 바로 구해준 자자자자자 근데 분홍이도 같이 끌려간다 프로토타입한테 야아 내놔 우리 분홍이 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간질 마지막으로 휴 오 오늘부터 1일 나이스 일어난 USB 오늘의 자동중 구멍아 생길간질간질간질간질간이 갔다 오 이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